하지만 그냥 선생님이 외워라면 다 외웠어요 그냥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어떻게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편음 영어 담당 김태웅 쌤입니다.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자 삼십 칠 번 문제 자 내용도 가겠습니다. 자 이것도 영대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. 2021년 영남대학교 나의 말이 기먹으리기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지금까지 11년치 기출을 포인트만 잘 재워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